안녕하십니까 레지스 당서 정광룡입니다. 오늘 어쩌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지 모릅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수일 내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직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텔레그램 메시지 노출 사태가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 개편 논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원래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의 메시지는 권성동이 그 시간에 안 봐도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기자들한테 노출된 것은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이걸 펼친 것은 이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온 지 4시간이 넘어서였습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4시간이 지나서 공개한 이유 즉 그 자리에서는 대한민국 기자들은 다 카메라를 망원렌즈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이것을 노출시킨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뭔가 목적한 것이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독박을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즉 처신을 잘못한 거죠. 오늘 29일 오전에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 카드를 던지면서 비대위 체제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29일 최고위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면서 사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일부 최고위원이 29일 오늘 최고위에서 비대위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측은 중앙일보에다 대놓고 지난해 6.11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당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헌신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벌써 최고위원 둘이 두 사람이 사퇴를 던지면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난 8일에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후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겸하는 임시 지도체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뻐그러지게 생긴 겁니다. 이 대표의 직무 정지를 거리가 아닌 사고로 보고 이런 당헌당규 해석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성인까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준석은 대표직이 박탈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조기전당 대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스스로 문을 닫아 걸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행에게 보낸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여권 분위기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권성동 대행 체제로는 더 이상 당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커진 겁니다. 오늘 29일 최고위에서 배현진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 카드를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던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되려면 당년직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총 9명의 최고위원 중에 5명 이상이 사퇴해야 되는데 아직 5명까지는 안됐죠. 두 사람 일단 나왔죠. 거기다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서 최고위원을 던졌기 때문에 셧입니다. 그럼 둘이 더 참가하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데 어쨌든 5명 이상이 사퇴해야 되는 조건으로 이 자리에서 곧바로 비대위 체제로 간다 만다 하는 결론이 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준석과 가까운 최고위원 측에서는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더라도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 안건을 올리면서 맞불을 펴겠다는 구상까지 나오면서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즉 5명이 안찾으니까 일단 비대위 체제는 안되고 만약 비대위 체제로 갈 만한 낌새가 보이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자 최고위원을 다시 뽑자 하는 안건을 올리면서 맞불 작전을 펴겠다는 구상까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당은 자중질환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때마침 오늘 29일 최고위원회는 지난 6일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김재현 전 최고위원 보궐선거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김재현 최고위원이 물러났으니까 김재현 최고위원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1차 있을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이때 배현진 조수진 이런 사람이 자리를 비게 되는 것까지 같이 같은 유사한 사안으로 또 선거를 하자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29일 곧바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지도체제 개편을 요구하는 소용돌이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권성동 대행도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다. 원내대표직조차도 내놔야 될 것 같아 하는 바람까지 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판이냐. 지금 분위기가 어쩌면 전화이북이 될 수도 있었는데 권성동의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 거죠.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방문 후에 폴란드에서 20조원의 잭팟이 터졌다. 이런 사건을 잘 응용하기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권성동의 핸드폰 때문에 다 날아간 겁니다. 한국이 폴란드의 K2전차, K9차주포, FA50경공격기 등 역대 최대 규모로 무기를 수출하게 됐지 않습니까? 전체 규모로는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폴란드 정부는 현지시간 27일 K2 980대, K9 648문, FA50개량형 48대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약은 본계약 전 단계에 해당되는 절차입니다. 자 이런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것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방문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잘 연결하면 지지율도 회복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나갈 수 있었는데 대통령으로서 이런 대박 세일즈를 성공시킨 사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무려 20조원입니다. 물론 폴란드가 과연 지불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어쨌든 20조 잭팟이 터진 것은 틀림이 없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을 핸드폰 하나가 다 말아먹었죠. 거기다가 꺼져가던 이준석 불씨를 살리고 당은 자중질한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총진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게 전 국민이 외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기사가 나가는 바람에 그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보냈는데 그 밑에 강기훈과 함께 이것까지도 찍혀버리는 바람에 강기훈도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파멸로 이끌어버리는 권성동 체제 여기에 대해서 친년 계열에서 마침내 도저히 권성동 체제는 안되겠다. 원내대표도 안되겠다. 이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는 당 이 두 사이가 지금 현재처럼 가다가는 권성동의 문자처럼 당정이 하나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다 물건넉하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권성동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원내대표직도 위태위태해졌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갔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가게 된다면 비대위 체제는 뭘 하는 겁니까? 바로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게 바로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그 기간이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서 일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이 핸드폰 사건이 있었던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4시간이나 지나가지고 이 핸드폰을 깐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목적하는 바는 다 놓치게 생겼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